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절의 찬스입니다. 너 무슨 생각이 있구나. 그렇지. 오늘 날 좋아했어요. 변호사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꼬아서 나 그렇게 부려먹은 거예요. 이번 주 내리 야근 시키고요. 심재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부의 그런 모습인데요. 희망을 항상 잃지 않고 여성을 여성의 판타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. 자기 다 빚잖아. 자기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고 애들 아빠랑 거 잊지마. 알았어? 그거 정말 미안해요 자기야. 감사합니다. 유학생들. 소심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심재복과의 부부 생활을 하면서 되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서 그 곤란한 상황에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그 부분에 빠져서 지금 도착했어요. 그린 병실이 어떻게 할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실제로는 허세끼도 있고 가족에 대한 상처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onto the inside. 재미있다 왜. 야 난...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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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윤상표입니다. 2017년 정인현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과 행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한 소원, 소망 다 이루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